여기는 목포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5명, 마지막 1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못 돌아왔습니다만 오늘 여기를 지금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왜 이들을 구워하지 못했을까요? 고인의 맹목을 빕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 비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 비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세월호 nadie neglected. 세월호 참사 100주기 비는